힛도행기의 타입으로 도착해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ㅋㅋㅋㅋㅋ 친구야 친구야 무슨 일이야? 뭐하는거야? 인스타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명만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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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아서 공기장이 들어있으니까 공기장 좀 놀아줘 볼까요? 지금 갖고와! 뛰어! 갖고와 빨리! 갑자기 땡기! 그치? 짠! 짠! 미사토! 오늘은 아내랑 같이! 출장 아내고! 네! 오사카 강사이에! 효고에! 이상한 짓 하지 마니까! 이거 한 장 한 장씩 주는거야? 이거 언제 다 받아? 일곱 장을 주고 있네! 한 5천엔 주지! 10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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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봐 봐. 좀 봐. 한 1만원이면 가야할 수 있을까? 한 1만원이면 가야할 수 있을까? 10만원이야? 아... 진짜... 1만원은... 진짜 진짜... 5만원이면 가야할 수 있을까? 1만원객이... いや、違うよ。 、違うよね。 YouTuberデビューしたい。 、お願いします。 아 나 이거 크로아쩡이잖아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도우니댄 이천간은 스전차? 스전차의second? 으흐흐흑! 그패소 유일타 휴치 Vers호를 휴치 expres음 자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뉘? 으르릉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인스타에 있는거지? 유튜브 출연할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 찍을거지? 200원 정도 걸릴거지? 2시간 정도 걸릴거지? 2시간 정도 걸릴거지? 5,000원 정도 걸릴거지? 그 전에 한국에 갔을때 어디 갔을때? 삼겹살 어디? 그? 그? 하난지지 맛있지? 지금 어디가라? 야..라에르갓이.. 이거綺麗한거지? 흡수나무.. 지심을 좋아해 그래도 흡수할만하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좀.. 그냥 예쁘게 하자 예쁘게 하자 일본의 성향은 착용해요 그녀가帰어 엄청 잘 어울리네 너무 감명한 사람 처음에 그녀가 갔다 왔는데 그 사람? 아, 안 독서야. 아, 대단하다. 아, 아,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아, 상처가는? 아, 상처가? 아, 이은요. 막크로. 이제는 첫번째 저녁 아! 아아! 박아! 박아! 여기다! 사치고 씨. 이쁘다! 출척해! 이쁘에? 보았다! 보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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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